저는 제주도 하면 물회가 생각나요. 아무래도 바닷가에서 나오는 싱싱한 해와 전복하고 소라하고 덩 같은 거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 음식 얘기마다 끝나실 것 같은데요. 너무 제주도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바야흐로 여름이어서 물회철이긴 해요. 지금 제대로 여름에 드시려면 한치물회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오늘 있잖아요. 제주도에 성본이가 가득하죠. 봄에 그때는 뭐냐면 자리돔이 맛있을 철입니다. 자리물회는 조금 더 이른 봄철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. 이렇게 제주 음식이 정말 그 계절마다 아니면 음식 재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요. 이렇게 제주 음식이 정말 그 계절마다 아니면 음식 재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요. 고맙습니다.